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팽숙 냠냠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김성우 엄기호님의 책입니다 삶을 위한 말귀 문해력 리터러시라는 소주제를 달고 있고요 책 소개 갑니다 제목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요새는 책을 읽거나 아니면 검색엔진? 네이버를 검색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로 보통 검색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리터러시라는 문장 해동력을 어떻게 바꾸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시대에 맞춰서 우리 사회가 리터러시를 경쟁의 도구가 아닌 공공의 인프라로 만들어갈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책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리터러시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뤄볼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자 저자 소개 두 명의 저자의 대담 형식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먼저 김성우 저자는 언어 교육을 전공으로 하신 응용 언어학자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엄기우님은 사회학과를 졸업하시고 전반적인 언어의 책임과 소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활동을 하시는 문화 연구자이기도 하십니다 책이 최근에 출간돼서요 서점가에 이제 막 따뜻하게 올라온 책이고요 저희도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이 책을 함께 읽어보게 됐습니다 먼저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저희가 생소한 단어이잖아요 처음 들어요? 저도 처음 들어요 실제로 리터러시가 뭔지 문해력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 깊게 생각해본 적도 없었어요 유튜브라는 매체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다뤘던 쓰는 것, 있는 것, 그것과의 변화,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다루더라고요 1장에서는 문해력, 리터러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이게 시대마다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작으로는 리터러시에 대한 정의는 글을 배우고 사용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전반적인 과정을 리터러시라고 해석을 합니다 글을 글로 읽고 끝내는 게 아니고 글에서 정보를 혹은 지식을 얻고 실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능력까지 다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책에서는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글을 문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수능에서 좀 더 나아지긴 했지만 이전 학력고사보다 그 문제를 풀어내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 실제 글에 관심이 있거나 글을 더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오히려 교과서 밖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지 언어라는 게 글을 쓸 줄 알고 읽을 줄 아는 거에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내가 같은 글을 쓰더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 타인과 소통하느냐는 사실 같은 뉴스나 같은 글을 읽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리터러시가 높은 함량이 있다? 약간 그거를 갖춘 사람이다? 아닌 사람이다? 라고 구분지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어려운 주제일 수가 있어서 리터러시라는 게 정확한 기준이나 척도도 없고 아직 개념도 생소한 상태에서 소위 저 사람이 말을 잘한다 글을 잘 쓴다라고 누가 평가할 것인가? 뭔가 내가 원하는 거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게 쉽게 못하는 것 같아요 나 스스로가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 쉽게 전달하는 거? 왜냐하면 쉽게 전달하는 게 어렵고 본인은 100% 알고 있을지언정 전달할 때 받는 사람도 100% 전달을 해야지 완벽한 전달력을 갖춘 거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달을 했을 때 50%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결코 잘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본인은 언어를 습득하고 글을 습득하는 게 100% 이해를 해도 전달에 따라서 리터러시의 능력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달변이네 저는 리터러시 조금 또 칭찬했다고도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데 아니 저 리터러시 잘한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멀티 리터러시 시대잖아요 여기 왜요? 전문가스럽게 얘기해서 멀티 리터러시라는 단어가 있어 지금 시대는 멀티 리터러시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든 생각인데 리터러시가 말이나 글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뭔가 음악, 무용 이런 것도 하나의 내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 매체 또는 미디어일 수 있잖아요 그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 방식이 되겠지 매체라기보다 문해력이라는? 그렇지 이거는 글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여기에 문해력, 문장 해석력, 문식성, 글에 전제된 리터러시 능력을 문장이잖아 문장 말 그대로 근데 저자가 유튜브를 얘기하잖아요 유튜브는 문해력이나 글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 비디오 영상이잖아요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대한 얘기가 거의 안 나온다 그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유튜브 얘기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약간 낙기용이었지 않았냐? 미디어 시대에 리터러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교육에 대해서는 꼬집고 있으니 하고 싶은 말은 확실히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리터러시라는 것이 결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더 중요하고 이런 영상이나 미디어 매체가 발전하더라도 그렇지만 오히려 나는 반대인 것 같아 과거의 어떤 양식이나 성공을 부여잡고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 오히려 영상을 더 펭숙이 말한 대로 잘 제작하고 영상을 더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내는 능력들 이 발전하면 충분히 과거에 있었던 책이나 글이라는 매체를 뛰어넘을 수도 있거든 왜 그 가능성을 계속해서 배제하더라고 이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책을 읽어야만 내가 더 풍성해지고 예를 들면 책에서도 나오지만 긴 글을 읽는 것은 단순히 글을 잘 읽기 위해서가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이나 흐름 호흡을 이해하는데 더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는 건데 꼭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많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생각해봐도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깊은 사유를 갖고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좋아 좋아요 이 정도 수준의 댓글 문화이잖아요 현재는 그래요 어쨌든 앞으로 미래는 더 발전하겠지만 유튜브 같은 걸 봤을 때 얼마만큼 개인이 깊이 이해하고 사고해서 피드백을 했는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좀 위험한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1장 다 얘기한 것 같은데 벌써 1장뿐만 아니고 모든 책의 얘기를 다 한 것 같은데요 자 책에 대해 그 썬데이 나이에서 한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그럽시다 미디어가 다양해지면서 인터넷 글도 점점 간소화되고 굳이 글이나 말뿐만이 아니고 영상으로도 하고 뭐 틱톡 같은 경우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1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짧은 짧은 이미지나 유튜브나 영상으로만 매체를 정보를 습득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꼬집거든요 뭐 좋아요 정말 공감합니다 찬성 그냥 이것만으로도 몇 줄밖에 안 되는 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정보에 내 생각을 모두 일치화시키는 거 굉장히 위험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 글을 함양하는 긴 글의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자기가 사고하고 다루는 능력이 부재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길러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되게 공감은 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반응을 더 길게 해야 된다 의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검색어 1위를 한 어떤 뉴스가 있어 터졌어 야 그거 봤어 봤어 하면서 사람들은 다 그 클릭되는 링크를 공유를 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몇 줄밖에 되지 않는 인터넷 기사를 읽고 내가 그거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착각하게 되지 근데 실제로는 더 깊이 알아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고 왜 거기에 배경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이게 어떤 효과와 영향이 있는지까지도 알 수 있는데 그것까지 깊이 사과하지 않고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위험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 정보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 같고 약간 그건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위험할 수 있는데 반대로 소비자의 권리기도 하지 내가 필요한 정보만 습득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도 시간은 제한적이지만 자료는 너무 많으니까 그쵸 그 어떤 선택성이란 면에서는 가져가야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모든 사안을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어 모든 정보가 그렇긴 하죠 근데 뉴스라는 것도 우리가 보면은 뉴스가 어떻게 보면 기자가 편집한 팩트만 우리가 함축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 기자의 시선이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본인의 기준으로 필터링한 정보들밖에 그치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 의도 분명히 있으니까 백사이드로 보면은 분명히 양면이 있는데 그것까지 무시가 되는 것도 있고 아예 알질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밸런스 있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니까 영상의 한계라는 거죠 그렇게 짧게 짧게 끊어서 편집한 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뭔가 정보를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혹은 본인의 사고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럼 책은 아닌가요? 책도 그럴 수 있잖아요 책이나 글도 사실 왜곡을 하자면은 이 글이 사실인지 아닌지 혹은 이 글이 정말 맞는지는 본인들이 개개인이 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책이나 영상의 문제도 있긴 하겠으나 필터링을 하고 필터링을 하는 능력? 받아들일 때 본인의 사고력을 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약간 지금 부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교육도 그렇고 그게 이제 교육 얘기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통해 선생님이네 통해 선생님이네 자연스럽다 통해? 그만큼 진행을 잘한다 진행을 잘하고 있고 이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해봅시다 사실 어떠한 교육이 최선이다 혹은 최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책에서 구체적인 어떤 플랜을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에서는 일관된 목소리로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소위 공교육이라는 것 공교육이 어떻게 보면은 평가의 공정성 때문에 서술을 하는 것보다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오지선답형일 수밖에 없고 평가를 하기 쉽게 할 수밖에 없는 형태이다 라고 꼬집으면서 이게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냐 이런 얘기는 진짜 너무 저희 고등학교 때부터 나오지 않았어요? 20년 전? 아주머니 아주머니네 너무 아무튼 저희 고등학생 때도 이런 얘기는 항상 나왔잖아요 공교육의 문제 이러면서 오지선다 천편일률적인 그런 정답을 찍어내는 교육의 문제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국가이긴 하지만 문과대입 시험 볼 때 논술 쓰잖아요 그거 어떻게 평가해? 누가 평가하는 걸 내가 믿고 당락을 결정을 했을 때 정말 나보다 뛰어나게 논술을 잘 쓴 사람이 서술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도 없는데 그거 되게 어려운 문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관적이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공평할 수도 있지 정말 글로만 평가하는 거거든 그럼 잘 썼다 안 썼다 정도는 판단할 수 있잖아 그 분야에 한 20년 이상 공부한 사람인데 그거는 이제 평가자에게 정말 많은 권한을 주는 거지만 공교육은 그게 안 되잖아요 몇 백 명, 몇 십만 명의 학생들을 똑같이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력을 부여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계죠 구조의 한계나 혹은 평가자한테 100% 권한을 주는 게 몇 천명, 몇만 명 넘는 아이들의 실력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으니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변화가 늘 어려워서 그런 거지 조금씩 변화했으면 얼마든지 고쳐졌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요새는 교육이 얼마나 변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자가 고등학교 때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안타까운 사건이었어 뭐 노숙자가 화장실을 못 갔나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웃음이야 웃기냐 웃기냐 근데 그래 책에서 케이스가 나오는데 그 사건이 생각이 안 나요 저자의 직접 경험이고 수능 이전에 학력고사 시대 때 사실 자기가 풀었던 문제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준 거지 그 문제의 내용은 뭐 소위 좀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 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글에서 근데 그것을 보기의 지문으로 우습다, 웃기다 혹은 뭐 안타깝다, 슬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다지선다형이 나오니까 그 중에 골라야 되는데 나는 슬프다 슬프다를 선택했지만 이 정답은 웃기다였고 실제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토달지 마라는 이야기로 글을 해석하는 역량이나 능력에 대해서 우리를 차단시켜버렸다는 거지 그래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게 맞는 방향인가 싶기도 하고 대중적인 판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이게 대중적인 판단이다 일반적이다 라고 평가되어지는 사고의 흐름을 반하는 거는 물론 사이코퍼스가 아닌 이상 사이코퍼스가 아닌 이상 뭐 생뚱맞은 거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애들은 정말 그거는 좀 디텍팅할 수 있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사고의 다양성은 존중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내가 아이를 키워도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 뭔가 튀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면 안 된다 대세를 따라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은 이제 사회가 좀 더 개방적으로 유연하게 하자라는 추세가 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먼 얘기인 것도 같고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보면 요즘 90년생이 온다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보면 밀레니얼 세대 밀레니얼 여러분 펭숙님은 지금 교정을 하고 있어요 혹시 대통령 상대모 상관이야? 세대? 밀레니얼 세대가 자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보면 밀레니얼 세대들이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주장하는 게 이질감이 느껴진다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좀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사고의 다양성을 우리가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게 개방되어 있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밀레니얼 세대 끝났어요? 교육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아니 끝났어 교육 얘기 마지막 부분 보고 있었는데 5장? 네 마무리되는 장을 보면 저희도 어떻게 보면 썬데이 나잇이라는 독서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독서 모임 가져가야 될 방향 이런 거를 저는 이 책에서 캐치했어요 방향 되게 좋아하네 명함 하나 파줄까? 아니 칭찬이잖아 아니 오늘 환경에서의 사람들만 독서 스텔라의 방향과 목적도 묻더니 되게 많은 걸 느꼈네 삶의 방향에서 아니 법정스님 한번 봐야겠네 삶의 방향성에 기독군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아니 말을 이렇게 막 하면은 비난을 해놓고 끝에서 아 칭찬이야?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진짜 바보라 하나 리터러시에 너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닌데 뻔뻔하긴 뻔뻔스 다시 생각해본 게 사람이 사람과 대화를 할 때 혹은 토론을 할 때 홀로 주체성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홀로 주체성이 이제 본인만 말하고 남들이 말할 때 귀를 닫고 귀를 닫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듣기는 하되 듣고 끝내는 거죠 아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않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대화인데 내가 말하고 이슬 오빠가 말하고 펭숭언니가 말하고 이렇게 대화해서 끝내지 말고 책의 방식처럼 대담 형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를 추천하더라고요 아 저는 그리고 뉴스를 만들어보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기사를 써보는 경험이라고 얘기했죠 정확하게는 글을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글로 작성해내는 경험이 중요하다 그걸로 또 습득되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저도 대학교 때 학생 기자 같은 거를 1년 정도 했었었는데 그때 20년 전 아니야 오 학생 기자 정해진 글수에 내가 전하고 싶은 정보를 전달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대학교 때 쓰는 리포터 보고서랑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경험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학생 신문 같은 거 하잖아요 써보게 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말하기만큼 어려운 게 글쓰기인 것 같아요 말하기보다 어렵지 글쓰기는 밖으로 나가면 수정이 안 되잖아 말은 이렇게 하면서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아 그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글쓰기님이 완성보는 아무리 명작인 소설도 고치기가 안 되죠 한 번 배포되면은 끝이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아 하긴 그리고 글은 계속 남잖아요 자 좋고 책에 대한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다감없이 하고 있네요 순서 상관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정말 저희의 이름처럼 우주로 갔어요 진짜 오늘은 약간 우주방송이다 여러분들은 독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얘기지 갑자기 글의 중요성을 얘기하잖아요 난 솔직히 좀 하다 보면 할 게 없어서 하는 것 같아 아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고 왜 독서를 어떻게 해 왜냐면은 저희 모임 할 때마다 늘 비슷한 주제가 나오면 이슬호 오빠는 책은 사라질 것 같은데 책은 이제 곧 없어질 것 같은데 책을 대체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그 모임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긴 한데 아니에요 칭찬은 아닌 것 같고 칭찬이야 칭찬 칭찬이에요 나도 칭찬할 거야 이 자식아 나는 시간 남으면 텔레비 보거나 유튜브 보고 몇 대 텔레비전 보관하는데 텔레비전 텔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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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삼촌들이 하던 거야 그 브라운간 이거 드드드득 하고 돌릴 때 다 텔레비 이해하잖아 TV라고 TV라고 하는 거야 TV라고 하네 저는 시간이 남으면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하고 책을 읽는 거는 저한테 되게 힘든 노역이에요 고역 말하는 거죠 노동에 노동 중에 하나예요 고역이고 노역이에요 그래서 애써 애써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과이고 독서는 하지 않으면 내가 게을러진다라고 생각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습관이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습관 아직 안 됐어 근데 목적이 뭔데요 이렇게 약속을 잡고 모임을 하면서까지 읽어야 되는 생산적이라고 느끼는 거 아니야 어떤 방향으로든 저는 뭔가 알고 싶어요 지식이나 정보나 책을 읽을 때 힘든데 읽다가 중간중간에 아 이 얘기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런 좀 치열하게 얘기해보고 싶은 부분들 발견하는 거 그리고 이 책을 진짜 마지막까지 읽어가면서 다 덮었을 때 뿌듯함 다시 이제 책장에 돌려놓는 느낌이 있어 그걸 한번 맛보면 책은 계속 보게 돼 있어 좀 걸린다 해도 시간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 같아 저는 책에 책을 보는 이유가 책에 있는 문장이나 단어 같은 거를 저의 단어로 습득하고 싶어서 읽는 이유 같긴 해요 저는 글을 잘 쓰고 싶고 말을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영상을 보면 흘러가듯이 가니까 그 영상에 나오는 단어나 대사 같은 거를 제대로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책 같은 경우는 오래 남더라고요 유튜브나 라디오는 플레이를 한번 해놓으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계속 그거는 내 귀로 들어오잖아요 그것과 대비해서 책이라는 것은 내가 눈으로 따라가면서 생각을 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머리를 통과해 가면서 사고하게 된다는 거죠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게 책이기 때문에 분명히 책과 유튜브라는 매체는 다를 수밖에 없다 라고도 얘기하고 책이 진짜 에너지를 많이 쓰는 행위야 책이라는 게 근데 저는 또 책도 저도 책을 읽으면서 가끔 생각하지만 나 혼자 이 책을 곱씹을 때랑 다른 사람이 또 그 사람의 생각으로 그 책을 곱씹었을 때 그걸 얘기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독서토론을 하는 이유도 같은 글을 읽어도 너무나도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모임을 좀 잘 나오도록 한 번 빠졌어 올해 이거 이후로는 잘 나오고 있어 회사보다 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네 그렇고 유튜브가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그래 나는 못 삼킨다 삼키려다가 목구멍에 걸릴 것이다 오 표현력이 좋네요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키진 못하고 아예 장르가 다르니까 사실 집어삼키지는 못하지만 책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집어삼켜서 책이 사라지진 않지만 뒤처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이 정보 전달을 위한 인폼이나 날리지를 주는 것들이 있는데 지식 전달의 차원에서 가끔 지혜에 대해 고민하게끔 하는 책들이 있거든 네 있죠 인문학 서적들 단순히 같은 글이 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들은 진짜 그 어떠한 것들로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게 꼭 어떠한 글이어야 해요 그거를 해석한 영상이었다면 나에게 인사이트를 주지 못했을까요 그거는 해석을 해서 한번 거친 거잖아 책을 그 정도의 지혜를 고안하고 제한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가진 세계적인 석학이나 몇 안 되는 사람들은 아직 글로서밖에 풀어낼 수 없는 능력인 거지 표현하는 데 있어서 혹은 내가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나은 툴 책이다라고 글이다라고 판단했을 거고 맞아 근데 분야에 따라 또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이슬 오빠가 말한 거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어느 정도만 있나? 그만큼 지식이 당대하고 학자들은 본인이 쓴 글이 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영상은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가 필요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필요하지 테크닉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런 학자분들이 만약에 그런 테크닉까지 같이 갖춘 엔터테이너면 베스트겠지만 아직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고 오히려 엔지니어는 따로 두고 본인의 지식은 전달해서 영상으로 잘 표현해 주세요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 유튜브가 책을 집어삼킬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네요 아 그리고 유튜브 또는 영상들 보면은 헨리포터를 일례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헨리포터 나만 헨리포터로 들은 거 아니지 나 헨리포터로 들었어 헨리포터를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으로 나왔을 때는 모두가 생각하는 헤리미언니의 모습이 달랐고 스티치 스포츠에 대한 해석이 다 달랐는데 영화로 영상으로 딱 고정이 되는 순간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상상력에 있어서도 그래서 뭐 영화계도 보면 SF 영화를 찍는 것도 소설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때 게임이 만들어지는 것도 사람이 글로 봤을 때는 정말 다 각기 다른 색깔 모양의 것들을 상상하지만 독한되어지는 게 아직은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책이라는 거 글이라는 거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나같이 아직까지 해리포터 소설 안 읽은 사람들은 실제로 영화를 통해서 해리포터라는 매체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고 사실 그것도 책을 읽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다가 실망하거나 만족하는 거지 그래서 영화를 먼저 접하고 이게 원작은 어땠을까라고 책을 읽는 사람들을 보면 책은 사실 정말 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잖아요 책 200페이지 300페이지밖에 안 돼도 그걸 아무리 영상으로 다 표현을 한다고 해도 영상으로 하면 3시간 넘게 5시간 이렇게 되니까 영화를 만들 때도 편집해야 되고 더 줄여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리적인 시간이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책은 그거를 다 뛰어넘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약간 책 찬양은 혹시 출판사 주식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사야 될 것 같네요 이거 업로드되면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장단점이 있고 오늘 책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책과 리터러시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지 저는 리터러시 또는 뭔가 문해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접하지 못해본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를 접하게 하는 것도 책의 기능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저도 추천 이런 책 한 권 읽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깊이가 있어 보이는 책이고요 책이 술술 읽히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사실 책이 좀 읽는데 진도가 느려서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좀 개인적으로는 추가로 소설책들을 좀 읽어보고 싶다 소위 잘 쓴 책들 데미안이라든가 최근에 이슈몰이 하고 있는 동물농장 같은 것들 왜요? 정말 잘 쓴 글을 보면서 내가 좀 만족감을 느끼고 싶더라고 네 저도 추천하고요 글과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글을 잘 쓰고 싶으시고 뭔가 말을 잘하고 싶으시고 그런 분들한테 추천해요 저희 잘 준비해서 돌아올 거고요 네 다음별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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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